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내네 타비 잘해보자 화이팅 타비 어 좋아요 타비 타브로 바로 올 수 있겠는데 이거는 조심합시다 바로 왔네요 원캠프에 투갱을 했네 타리면서 하자 조컨이 그냥 정글들로 갔으면 이딕인데 썼네 핸드가 또 올 수도 있어서 그럼 조심합시다 위드로 갔네 프리잭은 안되겠다 W를 안쓸게요 전멸로 피하면 제가 못잡아서 킨도 왔다 맞읍시다 그냥 가자 어 바텀 좋아요 솔킬 키모 따봉 한번 키모 따봉 한번 이번판은 다른가 이번엔 좀 다른가요 와우 고수인데 사이더스 핸드 아래쪽 어 다행이다 나쁘지 않은데 애매한데 애매한데 어 좋네요 맛있다 미드가 진짜 잘해준다 어 패킹 근데 안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 사인부터 밀자 어 다 줬더라면 너무 아깝다 야 쪽으로 아깝게 졌네 너무 아깝다 진짜 많이 아깝네 뭐야 맛있다 맛있다 참 좋네요 다음기한테 다르긴 되서 옵시다 나머지는 많이 망해서 가비 잡은거 같은데 또 좋아요 야 이번판은 다른가 드디어 좀 이기나 이번엔 다르다 진짜 다름 또 아래에 있네요 요네도 각이네요 오 다행이다 큰일날거 오케이 아깝다 여기 좀 위험한데 와 진짜 아깝다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아깝다 너무 아까운데 아 이게 안 맞아? 너무 아까운데 야 이거 먹고 죽겠다 저거 탱 먹고 죽을거 같은데 딱봐도 어차피 죽었다고 생각한거 어 밀지마 요네야 그 죽자 여기까지 왔으면 죽어야지 에라이 어? 이게 왜 안죽음? 패틀공이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네 아 궁없긴 한데 가야겠다 혹시 또 모르는거니까 안에 있는데요? 자 자 그래 나가자 아칼리야 에라이 용이나 같이 쳐주죠 공쿨 차가지고 요네 그냥 이기죠 이것도 어 타워골도 먹으러 왔지 요네야 그 죽자 야 이건 이제 진짜 이겼다 저 오늘 롤한지 한 4시간 됐거든요 4시간만에 처음으로 이겼네 깝이 평안방이 안죽였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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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Going to try fathers any Pow nach 야 드디어 이겼다 잦시간만에 nt 되지 오늘의 최초 승리 고맙습니다 금방 아 나도 이제 슬슬 고인몰 루트로 가볼까? 아니 그냥 가자 온 고인몰 루트여 어? 야 큰일났다 온 고인몰 루트여 정정당당하게 가야지 야 됐다 갈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모르겠네요 펀치가 나왔을 때 점프점프 펀치가 나왔을 때 점프점프 오케이 아슬아슬했네 열어줘 열어줘 점프 여기서 점프 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았다 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열어줘 야 이거 왜 지나가지를 못해 친구야 야 됐다 점프 점프 여기서 점프 곧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성공 파 먹어주고 성공 곧 자 슬라임 등반 특징 이게 뉴비 절단맵이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하면 되게 상위권에 안착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니 뭐야 아니 3명 3명 성공 3명 성공 3명 성공 3명 성공 가보자 가보자 나이스 이거 가능한가 어 저 이거 이거 근데 좀 못하기나 근데 3명이면 되지 않을까 배당점 볼까요 2대 98 아니 10만 포인트 건 사람이 있네 가보자 가보자 자 이번엔 선풍기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선풍기만 보면 돼 선풍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다 위험하기 때문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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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야 나 죽을뻔했어 왜 이래 친구야 이녀석 이녀석 바람을 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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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됐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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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다 통과했다 통과 어?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이거 진짜 됐다 잠깐만 이거 가나? 진짜 가나요 설마? 어어? 오케이 제발 가져오 친구야 자 1등 한 번만 어? 네 우승 자 이걸 우승하네요 좋았습니다 엉가들 가보려 아 좋았습니다 이맵은 뭐 제가 전문가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맵에서 탈락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음 자 보여드립니다 일단 일로 가주는게 좋아요 저기는 너무 머니까 자 이런식으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가주면 좋다 쉽다 그쵸? 여기 사이사이로 가주면 좋겠어 이런식으로 다 무시하면서 갈 수가 있다 여기서 바로 슈퍼맨 오케이 야 됐다 쉽다 그냥 이지하다 바로 앞으로 가주기 야 너무 쉬운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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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여유있다 가보려 성공 아 볼까요? 일로가서 일로가서 그리고 지금 시간대 사람들이 뭔가 잘하지 않은거 같은데? 제가 이거 초반 느낌만 봐도 알거든요? 이런 느낌이면 고수들이 많이 없는거임 이런식으로 피해주고 바로 직진 쉽다 그냥 아 이거 진짜 1등 할거 같은데 이번판도? 여기 사실 뉴비촌이 아닐까? 쉽다 다 어디갔어? 그냥 나밖에 없음 에잉 성공 영원판 뭐 손쉽게 1등하고 가겠습니다 자 위치로 한번 딱 보고 어디있져서? 나 어딨음? 어딨어? 어? 어? 자 이거 포기하면서 이쪽으로 가요 여기가 꿀자리야 1점 2점 안갑니다 3점 어? 어? 들어가버림 근데 괜찮아 근데 괜찮아 저런거 먹으러 가면 안돼요 이쪽으로 올거야 노란색들이 급하게 하지마 천천히 해 언젠가 된다 노란색이 어? 반칙 아니 반칙 아닌가요 이거는? 서랍총? 야 이거 큰일났다 움직여 움직여 어어어어 성공 좋았습니다 육각형 바닥 서있으면 바닥이 떨어집니다 계속 움직이며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아 크라운 쟁취하세요 저 이거 처음 해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임? 이거는 리젠이 되나? 그러면? 뭔가 리젠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? 아 리젠이 되네 맞네 어어어? 야 겹치마 안좋아 우리 저리가 어어어? 어? 어? 어어? 오케이 야 됐다 됐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된다 aina 현재까지 느낌 나쁘지 않아요? 오 야 좁혀진다 잠깐만 가운데리로 가야되 이거 좁혀지는 중 가운데서 노는게 좋네 어어? 어어? 오케이 야 다행이다 야 죽어줘 너 한 명 남은 친구야 어? 네 아니 두 번 연속 웃음? 오늘 날인가? 어 좋았습니다 미션 성공 아 좋았습니다 미션 성공